자 드디어 또 하나 찾았습니다 자 반경 이거 찾고 나서 1m 옆에 또 있어요 1m 도 안돼요 1m 도 자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그거는 본인이 가져가세요 1m 찾으시면 본인이 가져가세요 보여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찾았으니까 자 대박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안 보일거에요 자 요거에요 엄청 좋아요 지금 질이 상당히 좋은게 다이어가 나왔는데 아 한번 찾아보세요 아 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거 까만거 찾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바로 알아보시네 한번 보세요 긴가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그 한 끗 차이로 아이는 아이씨 입니다 아 아 또 왜 표현하죠 에 이제 때 때 때 다이아몬드는 이제 비오는 날이 왜 찾기 소원지 아시겠죠 네 다이아몬드는 요런 날이 원래 월책이 잡혀요 에 에 아깝지 않죠 근데 너무 목숨 걸지나 마십시오 태풍 불태는 곤란합니다 이상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무부수 대표 박겸찬입니다 아 아쉽는데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을 거에요 자 한번만 더 자 앉아 볼게요 아이고 비가 와서 쭈그리고 앉아야 되겠네 자 아 원래 근처에 있구나 아 찾았다 하하 핑크 오 양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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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 야 내가 그래 1m 있는데 자 이거 리얼입니다 오 질 좋다 와 하하 호호호 이야 대박이네 이거 아 내가 너무 좀 흥불했어요 지금 공룡 모양이 오 이거 순도 94다 이거 볼 필요도 없다 이거 대박인데 갈매기가 깊어 가지고 막 울어 주네 갈매기가 막 기쁘어 가지고 울었으니 야 대박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무부수 대표 박겸찬입니다